식사 후 어김없이 돌아온 새 영상 모니터 시간. 요즘 윤무부 박사는 드론으로 찍은 영상에 푹 빠져 있다고 합니다. 드론 촬영한 거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 좋지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만 해도 참 즐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드론을 하나 살려고 그러는데. 드론도 좋지 드론도 좋은데. 도와주면 안 돼. 당신 몸 상태가 그런데 뭘 욕심을 그런 건데 내고 그래요. 남이 찍어놓은 거 보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고. 나 죽기 전에 한번 드론으로. 맨날 죽기 전에 죽기 전에 하는 게 17년이고 노상 노상 사다. 쌓아놓는 게 일이잖아요 당신이. 나 죽기 전에 소원 하나 풀어줘. 당신 맨날 죽기 전인데도 잘 안 죽어. 다 된 것 같아 아니야. 너무한다. 너무해도 할 수 없어 목구멍이. 포도통이라 먹고 살아야 돼. 신경질이나 하도 그냥 뭘 산다고 하면 아주 신경질이나 죽겠어. 새를 사랑하는 만큼 장비 욕심도 많다는 윤무부 박사. 인생 첫 새 사진을 찍었던 손때 묻은 카메라도 아직까지 고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이고 먼지가 묻어. 중학교 2학년 때. 거제도 장승포에서 나구 자란 섬마을 소년이 새에 빠져든 건 그를 산으로 바다로 데리고 다녔던 아버지 덕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산에 가면 새를 공이고 박새고 새마나의 비둘기.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예 무부야 여기 와서 이 새봐라. 그때는 이름도 모르죠. 보니까 머리에 댕기 갖고 땅 강아지를 물고 있어. 와 너무 신기한 거 인데야 추장 같아. 그게 알고 보니까 그 후투띠. 그때부터 그 새가 항상 머리에 떠오르고. 새 사진을 내밀며 새 박사가 되겠다는 다짐으로 아내에게 청혼을 했던 윤무부.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새를 보러 다니는 아버지를 보며 자란 그의 아들도 대를 이어 조류학자가 됐습니다. 윤무부 박사의 삶에 있어 새는 그야말로 모든 것. 가족보다 우선 새를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저렇게 지금까지도 지금 열심히 새만 쫓아다니시잖아요. 장비 구입해서 신형 나오면 또 새로 해튼 또 사진 찍는 거 보면 시대상이야 시대상. 체구도 적지만 한 정열적인 사람이야. 자기 일에 대해서는 열심히 사시고. 그리고 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병도 나고 저렇게. 안 됐지 뭐 이제 노인이 돼가지고 힘이 없잖아요. 그냥 입만 똑똑이지. 손이 중독에 없어져. 손이 중독으로 그렸을 때까지. 손이 중독으로 그렸을 때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